전국에 계신 종로학원 재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종로학원의 수학선생님 김건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원기간 동안에 공부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수함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이런 식의 함수들 이런 아이나 혹은 y는 2의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라던가 y는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의 x 제곱 플러스 1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의 지수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함수들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다. 극대 극소랑은 차이가 있다. 극대 극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x의 증가에 따른 y값의 증가 감소가 직접적으로 대응관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즉 쉽게 따진다면 x, y의 그래프가 있어야지만 다룰 수 있는 게 극대 극소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극대 극소가 아니라 무엇이다? 최대 최소다. 그러니까 x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y라고 하는 애의 무엇만 찾아주면 범위만 찾아주면 다룰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나 상가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를 다 무엇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느냐 옆에 있는 그림처럼 합성함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을 보통 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x값이라고 하는 애하고 t하고 y라고 하는 애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y는 g의 fx라고 하는 애를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g의 fx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론 문과생들은 그림을 당연히 못 그리겠죠. 하지만 이과생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극대 극소가 아니라 최대 최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fx를 t라는 애로 하나 잡아주고 그럼 fx가 t가 되니까 y는 gt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g도트 f라고 하는 함수를 x에서 t라는 애로 갈 때 f라는 함수와 t에서 y로 갈 때 g라는 함수의 합성함수로 뽀개겠다. 그래서 실제로 대응이 예를 들어서 x1이 t2라는 값을 가지고 x가 점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t값이 점점점 작아져서 t1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x2에서 x3로 가는 동안에 다시 t1에서 t2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 얘가 t2에 다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면 이번에는 g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얘 건데 지금 t1에서 t2까지 갈 때 t1에서 예를 들어서 y1에 대응을 했고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응이 진행되면서 t2가 y2로 이렇게 대응이 됐다. 라고 하면 x값은 전체적으로 커지고 t값은 올라왔다가 내려가니까 본질적으로는 x와 y의 대응은 y2에서 출발해서 y1까지 이동하는 느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지. 하지만 우리는 이 합성함수 구조를 사용해서 최대치 해소를 할 때는 이 y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냐면 y의 범위인 결국 y값이 취하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y1이고 가장 큰 값이 y2니까 이렇게 범위로만 얻어지면 여기 보이는 이 y1이라고 하는 애를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이는 y2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한다? 최댓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처리가 끝난다. 그러니까 x의 증가감소에 따른 y값의 증가감소를 보는 게 아니다. 뭐만 잡는다? 범위만 커팅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합성함수로 들어갈 거니까 주어진 함수식을 쉽게 다룰 수 있는 f와 g라고 하는 함수로 쪼개는 것만 해주면 될 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그래프를 그릴 수 없지만 특이한 구조를 갖는 대상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공부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쉽게 일단 이런 함수 한번 볼까요? 이런 함수 한번 보시게 되면 y는 3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2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애에 대한 평행이동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익숙치 않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t는 2의 x 제곱이라는 지수함수 하나랑 y는 3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1차 함수. 이러면 훨씬 더 편안하겠죠. 물론 과정은 약간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봐주면 된다. 합성함수 관계로 보자. 그럼 얘는 뭐라고 봐주면 되겠다? t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되겠고 y는 2의 t 제곱. 이러면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가 나오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에 합성 관계를 사용하면 된다. 또는 이제 이 밑에처럼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t는 2의 x 제곱이라는 함수하고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는 두 함수의 합성 관계를 통해서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함수로 분해를 해주게 되면 합성 관계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결국 활용은 각각의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보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봐주는 거다? 변역에 맞춘 범위를 확인을 하는 거다. 치역의 범위만 확인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가끔 특이하게 그래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컨대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판별식이 음수인 2차식이라던가 또는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식에 대한 산술기하평균이라던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무엇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변역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변역을 만들어내서 합성 함수 관계로 회기시키면 문제가 풀어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다 뭔만 집어넣으면 돼요? 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대상들 혹은 변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 부분들만 잡아내서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의 합성 관계로 끌고 가면 끝난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예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40페이지의 필수 기출 3번이에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a값의 고분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지수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에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게 항상 출제자의 관심의 대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 딱 보니까 기본형이어서 그래프만 그리면 될 텐데 밑의 크기가 미지수로 돼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양수 a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a분의 3이라고 하는 밑이 1보다 클 때 즉 다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애가 3보다 작을 때 됐죠? 그럼 fx라고 하는 애가 a분의 3의 x제곱이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fx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래요.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보면 주어진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거고 최대값이 4 된다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f의 2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여기다 대입하니까 a제곱분의 9인데 이게 4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게 되는 a는 a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양수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하나 얻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둘 다 해봐야죠. 이번에는 a분의 3이라고 하는 밑이 1보다 작다. 즉 다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애가 3보다 큰 경우다. 라고 하는 거 보겠죠? 그럼 이때 역시 fx는 a분의 3의 x제곱 이렇게 생겨져 있고 그럼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커브가 나오겠죠? 그리고 변형은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f 마이너스 1이고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3분의 a가 되겠네. 이게 4대여라 그랬으니까 만족한 a의 값은 12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a의 곱을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문제 푸실 때 항상 습관적으로 이 범위에 얘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케이죠? 여기도 오케이요.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하는 애랑 12를 곱해주니까 정답은 18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기본형 그래프에 대한 걸 한번 보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지난번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다시피 조금 이제 비슷한 유형을 묶어서 하니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영상 보다가 자기가 아직 안 푼 문제를 설명을 하면 잠깐 멈춰두고 문제를 풀고 나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셔야 돼요. 자 41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러니 f1, f2 함수값 두 개 줬고 여기 있는 거는 지난번 강의에서 나왔던 거죠? fx가 x는 3에 대해서 무엇한 상태? 대칭인 상태. 그럼 fx에 대해서 지금 이차함수면 문자가 3개가 필요할 텐데 조건이 3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함수식이 결정되겠네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놔볼까요? x는 3에서 대칭이니까 fx를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놓으셔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1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럼 1 넣으니까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1식 그 다음 f의 2가 2라 그랬으니까 2 넣으면 a 플러스 b는 2다. 얘가 20 그럼 두 개를 변변이 빼보면 변변이 빼보면 3a가 되겠고 그 다음 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의 값은 얼마가 되죠? 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fx를 얻었어요. 그쵸?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얻어졌을 거예요. 됐죠? 항상 수학 문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진 조건대로 사용을 해서 푸는 거예요. 됐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박스까지 보니까 fx 구했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대해서 뭘 구해봐라. 그랬느냐 하면 gx가 3분의 1의 x제곱인데 gx가 3분의 1의 x제곱인데 주어진 범위 1에서 x가 4까지의 구간에서 g의 fx라고 하는 애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합성함수는 결국 본질적으로 치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g의 x자리에 여기에다가 얘가 합성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도 다룰 수 있고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도 다룰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t는 됐죠? t는 fx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의 2배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의 플러스 4 라고 하는 애 하나랑 또 하나는 누구? y는 g의 fx인데 fx를 t라고 했으니까 gt인 거고 다시 얘기하면 3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어낸 1에서부터 x가 4까지의 범위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 보이는 t하고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 값을 t의 범위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2차함수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과생의 경우는 2차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정도만 이제 출제가 될 거다. 이제 삼각함수도 가능하긴 한데 시험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삼각함수에다가 합성시키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항함수 정도만 잘하면 될 거다. 시에는 어떻게 그렸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 점이 3,4를 지나갈 거고 주어진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그죠? 1에서부터 x가 1 되는 데부터 x가 4 되는 데까지 3에서 대칭이니까 2차함수니까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겠죠? 그럼 t의 범위 중에 여기가 제일 큰 값이고 여기가 4고 제일 작은 값이 여기겠네? 그럼 이 자리가 어디냐? 그럼 1, 여기다 1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에다가 4에다 더하기 4니까 1, 마이너스 4 그럼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왔죠? t의 범위가 제일 클 때가 4고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4니까 이 함수를 이용해서 t의 범위로 옮긴 거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옮겨준다고요. 그럼 이제 이 바톤을 받아서 t라고 하는 애가 gt라는 함수에 의해서 y의 범위로 옮겨오면 문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gt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t가 된다는 얘기고 이쪽이 t예요. 이쪽이 y는 gt니까 여기가 t라는 거고 여기가 y라는 거다.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플러스 4까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서 제일 큰 값을 가질 거고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을 갖겠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g의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즉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얼마? 8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어떻게 이 지수함수하고 이차함수를 합성하는 구조에서 간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외우게 하기도 해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최대가 됐을 때 전체가 최소가 되고 지수가 최소가 됐을 때 최대가 되고 밑이 1보다 크면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 이렇게 외우게도 하는데 제발 외우지 말자. 여러분들아. 제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차함수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문제 풀어진다.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의 문제 하나 더 보시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43페이지의 5번 문항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아직 풀이 안 한 학생들은 잠깐 멈춰두시고 풀이하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바로 설명을 할게요. fx는 a의 x제곱과 이차함수가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더니 f3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f3은 a의 세제곱인데 3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세제곱근 3분의 1이네요. 세제곱근 3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아 얘가 일단 밑인데 밑이 1보다 작구나 정도로 항상 신경을 써야 되죠. 지수함수를 다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밑의 크기 하고 1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항상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g3이 마이너스 5래요. 어 근데 g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g3이 얼마라 그랬냐면 g3이 마이너스 5래요. 집어 넣어서 관계식을 찾으며 연립식이 나오긴 하는데 밑에를 보니까 대칭성을 또 주고 있죠. 어디에서 대칭이에요? 계속 똑같은 자리네요. x는 3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3에서 마이너스 5를 갖는다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gx를 찾으실 수 있겠네요. gx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계수 1이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5니까 x 마이너스 3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네요. 그럼 그냥 다 찾았네요. gx 여기 있고 아까 전에 fx는 세제곱근 3분의 1에 x제곱이라고 찾아놨고 그죠? 그럼 이제 문제 되게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을 거냐 하고 봤더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y는 f의 gx를 찾아보겠다 이런 상황이네요. 아 그러면 편안하게 쓰면 되죠. 2보다 x가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되는 함수는 이 안에 있는 걸 잡으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잡으면 되겠다? t는 gx 됐죠? gx니까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볼록하겠고 이 자리가 3,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주어진 범위는 2에서부터 x가 2 되는 데부터 x가 5 되는 데까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더 높겠죠. 그럼 이때 f.g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어디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 찾으면 돼.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5고 제일 클 때는 5일 때 여기다 5 집어넣으니까 5,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5에서부터 t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찾았잖아.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간단하겠네. 그러면 y는 누구니까? ft니까 ft니까 3의 세제곱근 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아까 전에 중요한 사항은 파악하고 왔네. 밑이 1보다 작다. 그치?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가 t죠. t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됐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 테니까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네. 최소값은 세제곱근 3분의 1의 얼마?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정답은 세제곱근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신 두 개 유형이 지금 보신 두 개 유형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에다가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합성을 하는데 이 fx는 이차함수가 되어져 있는 걸 예제로 지금 보셨어요. 이차함수 이외에 애들이 와도 관계없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애를 이 위에 x자리에다 합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y는 a의 fx골에 해당하는 애를 보신 거예요. 근데 보통 문제집이나 교재에서는 이걸 무엇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면 기본형 치환형 이런 식의 말은 그닥 필요하지가 않다. 그냥 다 싸잡아서 무슨 함수 합성함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정리하고 이번에는 치환형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보통 치환형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교재 41페이지에 2번 문항이에요. fx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에 더하기 이거 그림 그리기가 난처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함수의 합성인지만 봐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fx를 보면 4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니까 2의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a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아 얘는 뭐구나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2차 함수에다 합성을 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랑 또 하나는 누구를 봐주면 될 거냐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를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x는 b에서 최소값 2를 가질 때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범위가 없네요. x의 범위가 없으면 x는 무엇이란 이야기냐 모든 실수 전체라는 이야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t는 2의 x제곱이라고 돼 있는 애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여기가 x고 여기가 t인 거예요. 그죠. 증가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t는 점근선 위쪽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x가 모든 실수다라고 하는 범위가 아래쪽 그래프에서 t가 양수다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아이를 사용을 할 거니까 얘는 t-2의 전체제곱에 플러스 a-4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으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여기가 2, a-4 그런데 t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t가 양수 t가 0되는 자리보다 뒤쪽의 그래프만 사용을 하시겠죠. 경계 불포함으로 이쪽 뒤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라 최소값이 2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2란 얘기네. 그죠. 즉 t가 2일 때 t예요. 이거 x 아니에요. 그죠. t가 2일 때 그때 y는 a-4인데 이게 2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다? a는 6이다. 그러면 그때의 x값을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t가 2의 x제곱인데 그 아이가 2된 거니까 따라서 x는 1이고 그러면 그때 x값을 b라 그랬으니까 b의 값은 얼마다? 1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찾아보라고 한 게 누구예요? a 플러스 b를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 되겠다? 7 되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된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통 치환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치환형이라고 부르는 아인데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전에는 y는 a x제곱에다가 y는 fx 이렇게 생겨있는 이차함수였죠. 아까도 이 fx에 있는 이 y를 이렇게 집어넣은 게 기본형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x자리에다 쑤셔 넣은 게 무엇이다? 그게 치환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본형하고 치환형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잡아서 뭐다? 합성함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간단하게 요약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나와요. fx는 3의 x제곱이라고 되어져 있고 gx는 3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근데 뭐 좀 이제 함수가 약간 좀 낯설게 나와있죠? 근데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만난다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일치하는 거겠죠? 근데 x좌표가 2라 그랬으니까 우린 여기서 f2하고 g2하고 두 개가 같을 거다. 그럼 f2는 저기다 넣으니까 3의 제곱에다 넣으니까 3의 제곱에서 9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0제곱 플러스 a가 되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a는 얼마가 되겠다? 8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더니 여기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애가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는데 fx 곱하기 gx를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와 이렇게 황당한 거 나왔네 아 학원에서 안 배운 거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시키는 대로 쫓아가요. 구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f하고 g하고 곱해본다. 3의 x제곱에다가 3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얘는 결국 누가 되는 거냐면 3의 여기가 전개하면 3의 제곱만 남죠? 3의 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생긴 애가 그냥 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해서 그리셔도 되고 평행이동해서 그려도 되고 저는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틀리기 싫으니까 특히나 밑이 1보다 작은 애가 나오면 이제 많이 헷갈려져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보통 이제 3의 x제곱을 t라고 많이 해요. t라고 3의 x제곱을 t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라고 하는 애는 누가 되죠? at 플러스 9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되겠네요. 근데 a가 지금 얼마죠? a가 8이죠. 여기다 8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가 8 여기도 8 여기도 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간단하게 t가 1에서 3까지 갈 때 x하고 t의 그래프는 t는 3의 x제곱이니까 조금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각자의 방법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계절이니까 자 여기가 x가 1에서부터 x가 3까지 그럼 t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그럼 t의 범위는 여기는 1,3이니까 여기가 3 될 거고 3 넘으면 27 되겠네요.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위에서 구해낸 x의 범위 1에서 3까지 라고 하는 애가 t로 따지면 어디서부터 3에서부터 27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y는 8 t 플러스 9니까 아 이건 1차함수니까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되겠다. 그치?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가장 작은 값은 t가 얼마일 때 3일 때가 될 거고 가장 큰 값은 t가 27일 때가 될 텐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죠?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3을 넣어서 얼마인가요? 3, 8에 24에다가 9를 더하니까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또는 이제 이렇게 기본 원리를 제가 합성함수 관계를 통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합성함수 관계로 자꾸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보면서 함수식이 다소 복잡한 애가 나오더라도 또박또박또박 쫓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조금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이 y의 최대치소로 구할 거면 누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처음에 구조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놓자는 이야기지. 왜? 나중에 가서 조금 복잡한 함수가 나올 때를 대비하자. 이런 뜻인 거야. 사실 이걸 보면 이 3의 x제곱이라고 한 애가 증가함수에 거기다 곱하기 8 하고 평행이동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증가함수가 깨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물론 그렇게 풀면 돼. 아 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쓱 보니까 이게 무슨 함수냐 하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최소값이니까 x의 제일 작은 값일 때 최소가 될 거다.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9 더하기 얼마가 된다? 24다. 그래서 정답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처음에 기본 개념 공부하실 때는 뭐다? 합성함수다. 이렇게 해서 쪼개서 볼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풀이에요. 됐죠? 실전 풀이는 이제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예요.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다. 그러면서 함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기는 게 하나 나왔네요. 자, 보실까요? fx라고 하는 애가 이쪽에다 옮겨서 설명을 해볼까요? fx가 4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겨져 있죠. 근데 이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y는 y는 3분의 1의 fx라고 하는 애의 최대값을 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x라고 하는 애가 모든 실수 전체인 거예요. 그럼 중간에 누군가가 치환관계를 통해서 합성함수 관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봐도 좀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 2의 x제곱의 제곱 이건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조금 이제 어때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t의 제곱이면 t의 제곱분의 1이고 t하고 t분의 1이니까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식을 천천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때 무엇이 보인다? 역수 형태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역수 형태 됐나요? 어떤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나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애가 지금 역수 형태다. 전형적으로 역수 형태라고 하는 애가 튀어나오게 되면 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산술기하 평균이죠. 그걸 통해서 뭘 잡아내겠다? 변역을 잡아내면 그래프를 사용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원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쉽게 따지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합성환수 관계를 보면 얘를 기본 유닛으로 보겠다. 왜냐하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놓게 되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되겠다? 둘이 곱한 거니까 2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전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역수골 전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보면 얘가 t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요? 여러분은 알아내기 힘들어요. 배우시고 연습을 해서 익히면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형태가 나올 땐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으로 역수 형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볼 수만 있으면 잡아낼 수 있는 대상만 나와요. 너무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이 fx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놓자 그랬거든. 자, 이쪽으로 올게.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t라고 하는 애는 t라고 하는 애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fx라고 하는 애는 아까 전에 관계 찾아본 거에 의하면 t의 제곱의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y는 fx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y는 3분의 1의 fx인 거니까 보기 좋게 하려면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더 주면 되겠다. 여기다 그냥 뭐라고 줄까요? k 이렇게 줘보자. k.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애는 3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보면 편안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합성함수가 3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t의 범위는 t의 범위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t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둘 다 양수니까 크거나 같다. 밑에다 쓸까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만 띵킹해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사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이 안 나와도 기본 유닛인 역수꼴이 유닛이다 정도가 되면 2의 x제곱이 이렇게 갈 거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을 이쪽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이 값에다가 이 함수 값에다가 이 함수 값을 더한다. 이렇게 더셈 구조로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좌우가 대칭적인 구조니까 여기서 극소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점근하는 이런 구조 되겠다. 근데 이 자리가 어디다? 2다. 그래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서 뭐를 많이 한다? 산소 개화를 많이 한다. 그치? 중요한 거는 뭘 잡고 싶었던 거다? t에 대한 변형만 찾아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절대 부등식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이 식의 k에 대해서 이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왔어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완전제곱씨로 한번 묶어보면 k는 t-1의 전체제곱에다가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1, 마이너스 3이라는 자리를 지나가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쪽 뒤에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 자리가 t에다가 2 넣으니까 얼마야? 2, 마이너스 2. 그럼 이 축이 지금 y죠? 그럼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을 가져다가 k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에서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거고 감소함수에서 여기가 k이고 이쪽이 y가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프는 이 아래쪽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최대값을 구해봐라.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최대값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정답 얼마 되겠다? 구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쭉 지수함수의 최대치수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어요.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이 로그함수의 최대치수에도 똑같이 적용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본질은 합성함수 관계인 거고 그래프를 통하거나 절대 부등식을 통해서 그 각각의 변수의 변형만 잡아서 y의 변형으로 옮겨주면 끝난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간단할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외에도 문제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되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단원 뒤쪽의 연습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잡아서 풀이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